나랑 하자. 나랑 하자, 수학. 다른 학교 말고 여기서 하자. 영재가 와서 보내라고 했다면서요.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 설득은 내가 할게. 네가 수학 천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. 지금도 수학을 잘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. 하지만 나도 알고 너도 알잖아. 수학이 집중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그 순간. 그때 느끼는 자유. 그 자유로움을 포기하지 말자, 승희야. 여보세요. 지금요? 네. 저 가봐야 돼요. 승희야. 안 풀렸어요. 그 문제. 풀릴 것 같았는데. 결국 못 풀었어요. 포기하려고요. 안 풀리는 문제도 있다면서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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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